고향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충청권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공사 교통센터 박지슬 캐스터 전해주시죠.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이 시각 고속도로에는 여전히 귀경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도 이 전 시간보다는 조금씩 정체 길이가 줄고 있는데 소요 시간 궁금하시죠?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에서는 5시간, 대전에서는 2시간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목포에서는 4시간 20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아직도 충청권에서 경기권으로 넘어가기가 많이 버거운 편입니다. 특히 분기점 주변에 정체가 많은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 가장 어렵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귀경 정체입니다. 서청주 부근부터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청주에서 목천, 천안에서 오산까지 거의 50km 가까운 정체가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안 휴게소 부근이나 남풍새 나들목 사이로 가다 저다를 반복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남이분기점 시작으로 일죽과 모가 사이가 가장 어려운 편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양평 쪽으로 이제 정체 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선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주춤하고 지금은 문경세지 부근으로 10km 가까운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아직도 전북 부안이나 군산 일대 지나기가 어려운데 서천까지 20km 구간 정체고 충청권 넘어와서는 당진에서 서평태까지 23km 구간 긴 정체에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아직도 여주와 이천 사이가 가장 길게 밀립니다.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